무인도에 살고 있는 진상도입니다.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을려나 한번 열어볼까? 이번에도 전투식량이네요. 독일 마크가 있어요. 독일식 전투식량. 우와. 이제 안에 내용물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스웨어가 뭐냐면 군대를 말한대요. 아임만 1인. 1인의 박홍 패키지. 밑에 영어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Federal Defense. 연방군. Individual Combination. 1인 전투식량. 메뉴 타입 1. Vegetarian. 차갑게 해서 먹을 수 있지만 뜨겁게 해서 먹어도 된다. 이 밑에 이 마크 많이 보셨죠? 이게 철십자 마크인데 독일어로 Das Aigerne Kreuz. 자 이게 과거에 독일 제국군 때 사용했던 마크이기도 하고 현대도 지금 쓰이는데 모양이 현대와 과거는 이 줄 하나 차이로 다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죠? 유통기한. 아 여기 여기 있네 여기. 2018년 9월 달에 만들어졌네요. 2020년 6월까지 먹으면 됩니다. 지금 4월이니까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 독일 전투식량 가격이 다른 전투식량에 비해서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미군 전투식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독일 전투식량을 해외 사이트 MRE Mountain이라는 데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이거 하나에 99달러예요. Q10에서 판매하는 미군 전투식량 MRE 가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99달러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군 전투식량 MRE는 한 팩이 아니라 12팩이 99달러예요. 홀홀.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슈. 비닐팩. 역시 비닐팩. 나폴리타나 소스가 들어간 미트볼 같습니다. 콩 미트볼. 빈 앤 베지테이블 메들리. 빈 콩하고 야채 믹스가 된 죽 같습니다. 죽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바닐라 케이크. 스윗 비스킷. 달콤한 비스킷. 비스킷. 또 비스킷. 또 비스킷. 또 비스킷. 또 비스킷. 뭐 이제 에너지 바 가지고. 에너지 바. 이거는 치즈 스프레드. 에너지. 뭐야 이게 다야? 없어. 다. 복숭아 잼. 이것도 잼. 물수건. 레몬 주스. 레는 주스. 이거 껌. 레몬맛 주스. 뭐야 이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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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밀크 드링크, 밀크 드링크, 밀크 드링크 밀크 드링크 소금, 소금, 소금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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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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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오염된 물 정화는 정화조에 티 없어, 끝 설탕 비스켓 설탕 설탕 비스켓 포장상태가 다른 것에 비해서 뭔가 견고해요 달콤한 비스켓 포장상태는 부서지 않게 골판지를 감쌌네요 색깔이 달콤한 비스켓이 좀 더 진하네요 치즈 스프레드 따다단 굉장히 걸쭉걸쭉해요 향도 어마무시해요 치즈 향이 카카오 향이 엄청나네요 에너지반데 겨과류 에너지ë 견과류에 에너지바 같아요 또 안에 포장이 돼있네 추 쇼가 바닐라 케이크 카스테라 같기도 하고 단단하네요. 소프트할 줄 알았는데 바닐라 케이크 Bean & Vegetable Medley 아주 걸쭉한 콩 야채 요리 나폴리타나 소스가 들어간 콩 요리 복숭아집 레몬맛 드링크 티 티는 뭐 그냥 인스턴트 커피 드디어 먹는 시간 식사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나폴리타나 소스가 들어간 콩 요리예요 굉장히 싱거워 안 뿌려먹으면 다 뿌려야 돼 음 괜찮습니다. 굉장히 영양실해요 고급스럽게 느껴져 확실히 진짜 콩과 야채가 들어간 이것도 싱거워 음 괜찮네요 바닐라 케이크 음 이건 진짜 흔한 맛 짠 비스켓에 치즈 스프레더 아 아 아 아 맛있어 비스켓이 그냥 육가루 맛이 아니라 비스켓 씹을 때 맨 맞으면 우유 맛이 느껴져요 잼에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비스켓에 치즈 스프레더 자 살짝 해서 음 이거 이거 굉장히 단단해요 뒷맛도 고소하진 않은데 깔끔해요 굉장히 달 거 같은데 생각보다 안 달 거 같아요 역시 안 달어 양갱이의 단바지에 빠진 맛 아 잼 있잖아요 잼 잼 잼도 넣고 치즈 스프레더 넣어서 음 와우 와우 이것도 별로 안 달어 음 다크 초콜릿 이거 초콜릿이야 뭐 초콜릿이겠지 뭐 아 안 달어 여기서 음식의 대박은 비스켓이에요 비스켓에요 치즈 스프레더 바로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야 이거 굉장히 편한데요 이거 번데스웨어 아이맘 팝콩 그래서 EPA 잘 먹었습니다 흐흐흐흐 하하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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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 bij の 2 2 2 3 2 5 6 2 6 8 3 8 9 8 0